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군의 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신안에 저희 왕 벚꽃나무 농장 임대주인데요. 지금 보시는 나무가 산수유나무입니다. 산수유나무인데 약 5년 이상 된 성목인데요. 관리가 좀 안됐습니다. 안됐는데 이걸 좀 팔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올립니다. 우리 조경수 없잖아 또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이걸 시가의 절반 정도에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. 한 100주 이상 정도 되는데요. 산수유나무 이렇게 조경수로도 좋고 100주 전량을 캐가는 조건으로 밭에서 500만원에 이렇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정말 500만원이면 아주 반값의 똥값인데요. 여러분들 조경수 없잖아. 또 기존에 우리 이렇게 필요하신 산수유 꽃도 아주 노랗고 이쁘고 또 열매도 아주 약초로도 아주 좋은 열매 산수유나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주문전화 또 문의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주시고요. 지금 좋은 묘목은 정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 수목이 돼있는 묘목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정원에 가져가서 심으셔도 좋을 것 같은 산수유나무 100주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500만원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에서 달군해농장 설가치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가치